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릇 안녕하세요 전 해커스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컴플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자 이제 2월이 왔는데요 새해 첫 계획 목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되고 그리고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옅어진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거 의지력은 정말 내가 마음 먹는 대로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지력은 약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큰 목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해 목표가 토익 990점 만점이다 그런 어떤 큰 목표 좋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 있잖아요 정말 당장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거름,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다 항상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토익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월 달에도 좋은 문제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함께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늘상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로 오셔서 토익 토익 게시판에 토익 자료실에서 제 문제 자료를 다운받아서 미리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신 분들 저랑 함께 101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우리 101번 문제는 여기 문장 전체 구조를 보면 자 우리 대부분의 사전 그런 상영 있죠 러브 인디 에어라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프리리머네리 스크리닝스는 사전 상영이에요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이 쭉 가서 소 접속사 다음에 그 다음에 에디터, 디렉터, 감독이 필름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빈칸은 소라는 접속사 기준으로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도 바로 프리리머네리 스크리닝스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자리에요 그럼 여기 동사 형태 아닌 B번 탈락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수일치 링스톡 실을 다지는데 앞에 주어가 결국 스크리닝스 라는 어떤 주어가 복수 형태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동사는 단수 형태 리절치 요건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하나는 과거 요거 이제 실을 다져봐야 되는데 소 이하에서 감독이 감독이 몇몇 그런 장면들을 다시 촬영 했다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앞에도 대부분의 사전 상영이 어떤 영화의 사전 상영이 부정적 피드백을 초래했습니다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감독이 몇몇 장면을 다시 촬영 했다 여기는 앞에 동사도 과거 시제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시몬의 리절티드 자 그 다음 우리 리절트 관련해서 포인트를 정리하면 얘가 명사 동사 둘 다 있는데 명사일 때는 결과 그리고 동사일 때는 얘가 자동사밖에 없거든 리절트가 동사일 때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사 리절트는 뒤에 명사를 바로 이끌 수는 없고 전치사를 동반한 상태에서 뒤에 명사 목적을 취하는데 전치사의 어떤 쓰임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일단 리절트 프롬은 뭐뭐로부터 긴하다 그 뒤에 어떤 원인 내용이 따라 붙고 그 다음 리절트 인은 우리 초래하다 코지랑 똑같아요 얘는 뭐뭇을 초래하다 그 뒤에 어떤 결과적 내용이 따라 붙는다 여기는 사전 상영이 뒤로 가서 부정적 피드백을 초래했다 라고 해서 리절트 인은 뒤에 결과적 내용이 따라 붙습니다 뭐뭇을 초래하다 이 뜻이고 자 계속 이어서 여기 피드백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정기퇴계 작년에 피드백하고 서제스천이 같이 선택지 나온 적이 있는데 피드백하고 서제스천은 파트7에서는 동의어로 우리 패러프레징 되기도 하는 단어들인데 이거 두 개를 함께 주고 하나를 골라라 라고 파트5에서 출제한 적이 있거든 근데 얘는요 우리 문법적 쓰임을 보면 기본적으로 피드백은 의견이란 그런 뜻으로 불가산 명사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리절티드 인 다음에 형용사 네거티브 다음에 피드백 명사 바로 나왔는데 앞에 관사 없고 그 다음 복수 형태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가산 명사밖에 없는 단어예요 그 다음 우리 서제스천 얘는요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안 행위 있잖아요 The Act of Suggesting Something 이 제안 행위를 나타낼 때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근데 얘가 아이디어 또는 플랜 있잖아 An Idea or Plan이라고 해서 어떤 생각 또는 의견 그런 뜻일 때는 가산 명사예요 이 두 개가 함께 나왔던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테리어 디자인의 블랭크가 이메일 발송되어져야 된다 미스터 홍씨한테 1월 27일까지는 미스터 홍씨한테 이메일 발송되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 앞에 주어 자리에 어떤 명사를 채우는 문제인데 잘 보세요 여기는 빈칸 앞에 관사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A, B, C, D 모두 끝에 S 형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빈칸 명사는 무슨 명사가 필요하나? 불가산 명사가 필요한 자리예요 가산이라면 복수 형태로 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선택지 모두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 빈칸은 불가산 명사 자리인데 리스판스에 답변 있잖아 이게 가산밖에 없어요 답변, 리스판스 명사일 때 가산, 가산 명사고 그리고 보통 리스판스는 뒤에 ON하고 함께 쓰는 게 아니라 리스판스 2입니다 뭐뭐에 대한 답변, 반응, 이거는 가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드바이저 얘도 사람이잖아 조언자, 얘도 가산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법상 이 두 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피드백이 이메일 발송되어져야 된다 해석도 맞고 문법적으로 피드백은 불가산 명사니까 얘는 바로 정답 처리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 서제시션 얘는요 제한 행위, 어떤 행위 자체가 이메일로 보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결국 얘는요 어떤 아이디어, 생각 또는 어떤 플랜 있잖아 계획, 이런 뉘앙스 이 뉘앙스의 서제시션은 제가 여기 우리 해석상은 말이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이메일로 보내줘야 된다 이거 말이 되잖아 근데 서제시션이 아이디어 또는 플랜의 뜻일 때는 가산명사라고 했지? 그죠? 가산명사인데 앞에 관사 없고 복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오답이 되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우리 피드백하고 서제시션 구별 문제 토익의 2022년도에 가장 또 중요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잘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 이어서 102번 넘어갈게요 102번은 명사 어휘 문제인데 자 우리 주어진 단어들을 공부하자면 트랜지션 얘는 다른 상태 조건으로의 어떤 이행 뭔가 바뀌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우리 정기토익 문제를 보면 트랜지션 투 더 뉴 시스템 그 다음에 트랜지션 투 더 뉴 포지션 어떤 새로운 직책으로의 트랜지션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의 어떤 트랜지션 그렇게 많이 출제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페셜리제이션은 전문화 또는 전문분야 그 다음에 애키시션 얘는 습득이라는 뜻도 있고 기업 활동 나타낼 땐 기업의 인수 우리 왜 인수합병 이런 거 얘기할 때 애키시션 얘는 인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컬렉션은 수집품 소장품 또는 뭐 수집 그리고 뭐 물이나 더미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컬렉션 씁니다 자 단어 정리 한 상태에서 앞에 볼게요 의과대학 학생들은 typically typically 얘는 보통 usually 토익에서는 이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영영사전 일반 데펜이션도 typically 하면 usually의 뜻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보통은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병원에 몇몇 부서 있잖아요 우리 의사들도 전문 그런 진료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몇몇 부서에서 일을 하고 난 후에 집중해야 되는 하나의 블랭크를 선택한다 의사 이거 되기 전에 이제 여러 부서에서 경험을 쌓고 난 후에 자신이 전문 분야로 하게 될 그걸 선택한다의 내용이니까 여기는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스페셜리제이션 정답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 스페셜리제이션 관련해서 추가 포인트 하나나 잡아드릴게요 정말 얘도 빈출이니까 어렵진 않은데 빈출이니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 그 기본 뿌리가 되는 동사는 스페셜라이즈인데 이 스페셜라이즈 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뒤에 인하고 함께 씁니다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 스페셜라이즈 인 이렇게 쓴다라는 거 시험에 너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명사 앞에 꾸며주는 자리에 전문화된 우리 전문적인 이라는 뜻으로 전문적인 명사 전문화된 명사 이런 것도 얘기할 때는 명사 앞에 꾸며줄 때는 스페셜라이즈 이렇게 쓰거든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순수 형용사예요 스페셜라이즈는 영용사 좀 보시면 정말 순수 as t 형용사로 나온 단어니까 얘는 별도로 따로 외우셔야 돼 스페셜라이즈의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 자동사인데 그냥 얘는 스페셜라이즈 자체가 전문화된 전문적인 이라는 형용사로 보통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에 많이 등장했었거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디스팅기시드 얘도 이걸 또 구별된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단어 자체는 일종의 성공한 또는 유명한 이라는 뜻의 표현이거든 successful 또는 famous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공한 어떤 기업들,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성공한 어떤 기업들, 어떤 기관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블랭크 컨설팅 서비스들 결국 컨설팅 서비스 이걸 꾸며준 앞에 형용사 자리인데 바로 여기서 동사 표현은 안 되니까 C1하고 David 탈락되고 그 다음 우리 그냥 전문적인 또는 전문화된 명사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명사 앞에 꾸며줄 때 스페셜라이징, 스페셜라이즈드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고른다? 네 스페셜라이즈드 이거 골라야 돼 이 자체가 그냥 순수 형용사로 전문적인 명사, 전문화된 명사 이렇게 쓰는 단어라고 꼭 기억하세요 여기도 전문적인, 우리 전문적인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다 라는 내용으로 정답 A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케이스 우리 뭐뭇을 전문으로 하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 이하를 전문으로 하는 할 때는 명사 뒤에서 전문으로 하는 어떤 명사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보통 스페셜라이즈가 자동사라서 역시 인을 동반할 때는 자동사에서 나온 ing 형태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인, 이하를 전문으로 하는 앞에 명사 이렇게 또 쓰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세요 또 하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카사 토마스가 레스토랑인데 마틴 아메리칸의 어떤 푸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이 지난주에 문을 열었다 여기 레스토랑이 좋아요 뭐 동격 관계고 오픈도 여기 동사 나왔기 때문에 여기 빈칸 동사 들어갈 수 없는 자리 동사 B번 탈락 그리고 여러분들 레스토랑하고 스페셜리제이션 이걸 복합명사로 본다면 복합명사의 모든 의미적 그리고 문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뒷명사 기준이거든 그럼 전문 분야, 전문화가 문을 열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동사는 여기 못 들어가니까 또 동사 C번 더 탈락되고 바로 여기는 스페셜라이즈, 여기 ing가 명사 뒤에서 분사가 이렇게 꾸며질 수 있거든 그리고 뒤에 인을 동반하고 라틴 아메리칸, 라틴 아메리카 거기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이 지난주에 문을 열었다 완벽하게 정답은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스페셜라이즈 관련된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왔던 세 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 드렸습니다 포인트 복습 잘하시고 다음으로 10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103번 문제는 그런데 데어리시 데어라 구문에 이 데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짜 조어라고 해요 가짜 조어 그래서 그 뒤에 진짜 조어 명사가 B동사 뒤쪽으로 와야 되는데 numerous 다음에 얘는 무조건 가산복수가 따라 붙거든 수많은 많은의 가산복수명사 옵니다 people 자체가 복수 형태예요 자 그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뒤에 영화 Bridges Return이라는 영화의 배역의 오디션 여기 오디션이라는 단어도 토익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오디션은 명사일 때는 가수, 배우 등의 오디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디션 그리고 얘가 동사일 때는 자타 동사 쓰임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오디션이 자동사일 때는 오디션에 참가하다예요 오디션 자체가 동사일 때는 그 오디션에 참가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타동사일 때는 오디션을 실시하다 그 주최 측에서 오디션 실시할 때는 타동사고 그리고 자동사로 쓰일 때는 오디션 참가하다 이 뜻이에요 좀 약간 약간 디테일하게 좀 잘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디션 다음에 여기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로 오디션에 참가하다 즉 여기는 어떤 영화 배역의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칸은 동사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일단 레지스터를 보게 되면 얘가 동사 명사 둘 다 있는데 동사일 때는 등록하다 기록하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기록부 등록부 또는 명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명사하고 여기 복합명사로 명사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뉴머러스는 무조건 뒤에 가산복수명사를 꾸며주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합명사의 모든 문법 성질을 담당한 건 뒷명사야 그럼 여기 뉴머러스 다음에 여기 빈칸 명사를 넣어서 복합명사를 만들어 줄 때는 뉴머러스에 영향받아서 뒤에가 복수 형태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레지스트레이션 얘는 명사 단수 형태니까 얘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레지스터에는 동사 명사 둘 다 다 있는데 여긴 동사 전에는 아니니까 동사의 가능성 탈락 그리고 명사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뉴머러스 다음에 복합명사라도 뉴머러스는 뒤에 복수 형태가 와야 되니까 여기 S가 안 붙어 있으면 얘는 어차피 명사도 안 되잖아 그러면 등록이라는 이 명사가 들어가야 되면 people하고 등록하고 등록부 기록부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상 말이 좀 어색합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죠 바로 여기는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용까지 고려한다면 여기는 there is there라 구문에 그 뒤에 진짜 조 역할하는 이 people이 여기 진짜 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people 명사를 뒤에서 ing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 그리고 레지스터 투브 정사가 뭐뭐하기 위해 등록하다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해석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C1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왜 명사 뒤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스페셜라이징 인 이런 식으로 분사가 꾸며주는 구조 방금 봐드렸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명사 뒤에서 분사가 꾸며주는 구조로 정답은 C1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umerous는 뒤에 가산복수명사를 꾸며준다 여기는 numerous 다음에 꾸미만던 명사 people 이 자체가 복수형이거든 그리고 뒤에서 ing 분사가 꾸며주는 구조 numerous 다음에 가산복수밖에 못 온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jsy beauty supply라는 업체가 무료 기프트를 제공합니다 그 뒤에 구매 시에 헤어케어 프로덕트를 꾸며줄 때 any 어떤 우리 헤어케어 제품 이런 것들 구매 시에도 무료 제품 제공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많은 헤어케어 프로덕트 이거 구매 시에 우리 무료 기프트 제공한다 둘 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numerous는 뒤에 가산복수명사만 꾸며주는데 여기는 헤어케어 프로덕트 이게 결국은 최종 그 뒤에 명사가 numerous에 영향받는다 그러면 뒤에가 복수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프로덕트가 복수 형태 아니면 얘는 안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any 얘는 뒤에 명사 꾸며줄 때 바로 뒤에 명사가 어떤 명사든 다 올 수 있어요 가산단수 가산복수 그리고 불가산명사까지 any 다음에는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프로덕트 형태 때문에 any numerous 둘 중에는 any가 정답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104번 넘어갈게요 우리 104번 문제는요 잘 보세요 여기는 로컬 뉴스페이퍼 그린 빌 타임즈가 있는데 블랭크 레이아웃 배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뉴스 기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배치를 바꾸고 있을까 여기도 문장 전체에서 접속사 우리 따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즈 체인징이라는 동사에 이제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동사 이렇게 하나 나왔잖아 동사가 총 하나밖에 없어 이 후지는 기본적으로 의문사 기능으로 의문형용사로 레이아웃을 꾸며줄 수는 있지만 얘는 접속사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탈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단 다른 선택지 정답 처리된 단어 말고 다른 걸 먼저 볼게요 아더 하면 다른 이란 뜻으로 얘는 가산복수 또는 불가산명사 두 가지를 꾸며주는데 아더는 가산일 때는 복수 또는 불가산명사 꾸며주는데 레이아웃 자체가 배치를 뜬다는 이 레이아웃이 사실은 가산명사밖에 없거든 가산명사 레이아웃을 아더가 꾸며줄 때는 가산명사 복수를 꾸며주니까 여기 아더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늘 함께 아더랑 함께 봐야 될 게 언어도가 있는데 이 언어도가 바로 뒤에 명사 올 때는 가산 단수 명사 꾸며줍니다 언어도가 가산 단수 명사를 꾸며주고 아더 바로 뒤에 명사 올 때는 가산복수 아니면 불가산 레이아웃이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아더의 꾸민 받을 때는 복수 형태가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이더를 정리를 하자면 이더는 한정사로 바로 뒤에 명사 꾸며줄 때는 단수명사 꾸며줍니다 그리고 이더가 대명사일 때는 오브더 명사 따라 붙을 때 뒤에 명사는 복수 형태에 따라 붙고 둘 중에 하나 보통 이렇게 쓰거든 그 다음에 우리 상관 접속사 이더는 이더 A, ORB 이런 구조를 또 취한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는 it이랑 이더 문법상 둘 다 가능한데 여기는 로컬 뉴스페이퍼인 그린빌 타임즈가 바꾸고 있는데 바로 뭘 바꾸고 있냐 그 그린빌 타임즈 여기 신문사인가 봐 어쨌든 신문, 이 신문의 레이아웃 배치를 바꾸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그린빌 타임즈를 받아주는 it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더는 둘 중 하나인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의미적으로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거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바로 it가 되겠습니다 내용까지 읽었을 때 최종 정답 it 자 계속 이어서 accommodate 얘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accommodate는 뭐뭣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다 여기는 좀 더 많은 신문 기사 있지 여기 이걸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바꾸고 변경하고 있다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accommodate는 의견 등을 수용하다 그 다음에 요구 등에 부응하다, 응하다 그 다음에 환경 등에 맞추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accommodate는 실제로 토익에 잘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왕 우리 아더랑 그 다음에 언어들 이런 이더 관련된 수일치를 많이 봤으니까 이 문장에 등장하는 모알 관련된 수일치도 따져볼게요 모알 다음에 꾸민받는 명사가 뒤에 결국 복수 형태잖아 우리 모알 다음에 명사 꾸민받을 때는 그 꾸민받는 명사는 가산복수 또는 불가산명사라는 거 모알 다음에는 더 많은 명사 얘기할 때 그들의 명사는 가산복수 그리고 불가산명사 형태가 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여기 정답 B번 차리고 이제 105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105번 문제는 간단한 품사 문제인데 주어진 선택지를 보면 Suspiciousness에는 명사로서 의심스러움 그리고 의심 많음 그리고 B번의 Suspicious에는 형용사로 의혹을 갖는 또는 의심스러움 그리고 C번의 Suspiciously 얘는 부사로서 수상적다는 듯이 또는 의심스럽게 David Suspicious 얘도 명사인데 우리 혐의 또는 의심 또는 어떤 일이 사실일 것 같은 어떤 느낌 그럴 때 쓰는 단어인데 자 여기 문장 구조가 5월 달에 영어 판매 수치 Sales Figures가 여기 주어에요 그리고 동사 월 그 다음에 보로서 하이가 이미 나왔거든 형용사로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하이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있는데 여기서는 판매 수치 Sales Figures가 높았다라는 형용사 보로 비동사담에 온 거야 그럼 여기 빈칸의 품사는 형용사 하이를 꾸며주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의심스럽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팀이 재무팀이 더블체크 했다 더블체크 하기로 결정 내렸다 그런 내용 형용사 하이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피겨란 단어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The Sales Figures을 영어 판매 수치 판매 수치 이렇게 봤는데 피겨란 단어는 물론 수치 숫자 요 뜻도 있지만 이 피겨가 중요한 인물 사람 영용사전 보시면 우리 Unimportant person 중요한 사람이라는 person의 뜻이 나오거든 이게 세븐 동의어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피겨가 세븐에서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떤 기업 우리 소개하는 아티클 또는 성공한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소개하는 어떤 아티클 이런 게 세븐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피겨란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 쓰기도 하는데 이 피겨란 단어 자체를 세븐 동의어 문제로 출제를 했었고 그때 person 그런 의미로 정답 처리했던 적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피겨가 세븐에서 동의어 문제 나왔으니까 중요한 인물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 파트5의 명사 어휘 문제도 나올 걸 대비를 해서 주로 함께 많이 쓰는 편이 있거든 우리 피겨 얘가 인물 사람의 뜻으로 쓸 때 주로 프라미넌트 유명한 조명한 어떤 사람 프라미넌트 영용사랑 그리고 주 인물이라고 해서 키 피겨 라는 키랑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리딩 선두 어떤 앞에서 이끄는 그런 어떤 인물 사람을 얘기할 때 리딩 피겨 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덩어리 표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문제 풀 때 단서가 훨씬 더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정리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106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106번 문제는요 자 우리 더 시즌이라는 이 명사를 목적으로 지하는 빈칸은 무슨 자리? 전치사 자리예요 선택지를 보니까 along, btn, throwout은 전치사인데 while이 접속사로 사용되니까 얘는 먼저 버릴게요 그리고 while은 뭐뭐 동안 그리고 반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전치를 보면 along은 길이나 강이나 호수 이런 걸 따라서 라고 할 때 쓰고 bt는 뭐뭐 사이인데 보통 bt는 우리 기본적으로 뭐뭐 사이란 뜻으로 사용될 때 문법적 쓰임은 a, b 구조가 따라 붙거나 아니면 그 뒤에 명사 목적 하나 따라 붙어요 뭐뭐들 사이에 그 뒤에 명사는 복수 형태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throwout 자체는 뒤에 시간 표현하고도 쓸 수 있고 장소 표현하고도 함께 쓸 수 있는데 시간 표현하고 함께 쓸 때는 어떤 시간 내내에요 그리고 장소 표현하고 함께 쓸 때는 어떤 장소? 도처에 또는 곳곳에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는 가격을 상당히 줄임으로써 즉 가격을 상당히 낮춤으로써 스피드라이버 투어스는 모든 여행 상품 완판할 수 있었어요 바로 여기 시즌 내내 어떤 시간적 개념의 명사 목적이 나와서 시즌 내내 모든 투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hrowout the season 정답 David 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buy ing 있잖아 여기는 가격을 상당히 낮춤으로써 우리 buy ing가 이 buy가 뭐뭐 함으로써 방법의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토익 시험은 ing 앞에 buy를 치워줬던 문제도 시험에 이미 여러 번 출제되었어요 방법을 뜻하는 buy bu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was able to send out be able to 부정사 아시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be able to 부정사 그리고 같은 의미의 be capabl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capable는 뒤에 오브 ing 형태랑 함께 사용됩니다 우리 뭐뭐 할 수 있다 자 계속 이어서 107번 넘어갈게요 107번은 명사 어휘 문제인데요 일단 프로포즈를 하면 제안 또는 제의 그리고 디스커션은 논의 그리고 서제시션 제가 좀 전에 했어요 서제시션은 제가 아까 피드백하고 서제시션 구별 추가 포인트로 해드렸는데 서제시션은 제안 행위일 때는 불가산 그리고 얘가 어떤 의견 어떤 생각 있잖아요 생각 또는 뭐 플랜 계획 그런 의미일 때는 생각이나 의견 이런 걸 때는 가산명사로 사용된다 그리고 컨시더러에이션 얘가 고려인데 제가 이 문제 우리 준비할 때 포인트는 바로 이거 테이크 동사 가지고 준비한 거야 테이크 우리 a into 컨시더러에이션 자 테이크 a into 컨시더러에이션 또는 컨시더러에이션 대신에 어카운트도 씁니다 테이크 a into 컨시더러에이션 테이크 a into 어카운트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a를 고려하다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시장인 브래들리 씨가 브래들리 씨가 종종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그 뒤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바로 그들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영향 끼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이 주민들의 의견 의견을 종종 고려합니다 라는 내용을 완성시켜주는 테이크 a into 컨시더러에이션 정답은 바로 데이비드 그리고 여기 컨시더러에이션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어카운트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우리 테이크 a into 컨시더러에이션 테이크 동사 관련해서 또 토익의 반복처럼 나왔던 표현들 좀 알려드릴까요? 자 우리 테이크 동사랑 함께 또 중요한 표현이 테이크 서먼 or something seriously a를 진지하게 또는 중요하게 우리 서먼 또는 something 이거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중요하게 진지하게 여기다 이 표현 자체가 여기 seriously 이거 채워줬던 부사 문제로 토익의 두 번이나 나왔는데 이건 그냥 표현을 외워두셨다가 테이크 서먼 or something 사람 사물 둘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사 문제가 나왔을 때 선택지 seriously가 딱 보이면 아 또 반복 출제구나 라고 딱 감 잡으시고 그냥 내용 읽었을 때 뭐뭇을 그 서먼 또는 something 이거를 중요하게 또는 진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다 그렇게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바로 마킹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조치를 취하다 표현도 많이 쓰는데 테이크 액션 그 다음에 뭐 테이크 스텝스 테이크 메젤스 이런 게 어떤 조치를 취하다 그리고 우리 예방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테이크 프리커션스라는 편도 있거든 프리커션스라는 예방 조치 이것도 테이크 동사랑 함께 쓴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0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08번 문제는 지금 여기 문장 구조가 문장 전체에서 접속사항 현재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체크아웃 하는 날짜에 게스트 어떤 인 우리 어떤 숙소가 되겠지 여기 루벤 인의 어떤 게스트들 투숙객들이 좋고 그 다음에 동사가 없는 거야 여기 동사 자리거든 그럼 동사 형태 아닌 C번 투부 장사는 탈락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사 문제 풀 때 여기는 수일체스 탈락될 게 없어요 이제 능스톡을 다져보면 A번하고 B번은 C는 다르지만 둘 다 능동 형태고 그리고 데이비드는 아차시트 수동 형태인데 우리 능스톡을 따질 때 현재 빈간담의 목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의 투숙객들이 룸 서비스하고 다른 부수적인 인시덴타우 부수적인 어떤 구매폼들에 대해서 투숙객들은 비용 우리가 차지가 비용 청구하는 건데 이 투숙객들은 비용 청구하는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청구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수동 태동사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바로 데이비드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인시덴탈 예를 부수적인이라고 했거든 그 영영사전 데피니션을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말로 그냥 부수적인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When going on a business trip 비즈니스 트립이 출장인데 출장 갈 때 우리 영업 직원들은 allowance 일종의 비용이야 식사 비용 이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블랭크 비용들 근데 여기 expenses 비용 명사를 꾸며줄 때 인시덴탈 뜻이 뭐라고? 부수적인 바로 이제 식사 비용하고 이제 부수적인 어떤 비용들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출장 다닐 때 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을 받는다 완벽해요 인시덴탈 그 다음에 우리 프리랭크짓 얘는 어떤 거냐면 선결 요건인 그러니까 미리 이제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선결 요건의 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결 요건의 어떤 비용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얘는 오답이 되겠고 인시덴탈 정답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시덴탈 뜻이 뭐라고? 부수적인 이 단어도 투익에 종종 등장하는 어휘 문제도 이미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함께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10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09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요 일단 주어진 단어를 보자면 beneficial 얘는 이론 유익한 또는 뭐 도움이 되는 그리고 proficient 얘는 능숙한 이란 편인데 능숙한의 proficient는 사람조랑 함께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이 뭐뭐 하는데 능숙하다라고 할 때 사람조 비 proficient in 또는 at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eligible 얘는 자격 있는 이란 편인데 보통 비 eligible for 명사 명사에 대한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투부 정사 할 자격이 있다 비 eligible 투부 정사 그 다음에 우리 cooperative에는 협력하는 협조하는 이라고 할 때 쓰는데 자 여기는 그 어떤 페스티발이 있어요 이 페스티발 뮤직 앤 컬처 우리 어떤 페스티발 축제를 어 개최하는 것이 시의 관광 산업에 여러분들 형용사 여기는 어휘 문제라 봤을 때 결국 페스티발 축제를 열면 방문객들이 엄청 몰려오고 그럼 이 관련 어떤 산업 있잖아 관광 산업 이런 것들 이런 거한테 도움이 되겠지 도움을 주는 이론 유익한 이란 뜻에 여기는 beneficial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해석상 정답 a 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eneficial 관련해서도 토익에 자주 나온 패턴이 있거든 그 패턴 분석은 역시 정기토익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우리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이 beneficial 이론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 표현은요 실제로 어떻게 잘 나오냐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우리 비즈니스 양 당사자 간에 도움이 되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 mutually beneficial 이런 형태로 많이 쓰는데 토익은 mutually 주고 beneficial 채워주는 형용사 문제도 나왔었고 beneficial 앞에 mutually 상호간에 부사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통으로 덩어리로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우리 beneficial 얘는요 be beneficial to 어디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렇게 출제되지만 또 빈출 패턴이 뭐냐면 조 find, find가 O형식일 때 목적과 목적보로 형용사를 취할 때 목적과 목적과 형용사하다라고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또는 생각하다 그 정도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find O형식으로 그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때 이 목적어가 기니까 가짜 목적어 이슬 내세우고 투부정사야 진짜 목적어 뒤로 빼요 여기는 투부정사야 하는 것이 이롭고 도움이 된다고 알게 되다 생각하다 이런 뉘앙스로 여기에 find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 구조에서 목적보로 beneficial 이거 형용사 있죠 이걸 채워줬던 문제도 반복 출제되었다고 이 패턴 자체는 패턴은 반복적일 때 패턴이라고 하는 거야 이미 토익에서 그렇게 패턴을 보이는 것들은 완벽한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출제되면 빨리 마킹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beneficial 관련해서 우리 명사 의미 구별까지도 대비를 할게요 명사절에 benefit 그리고 beneficial이 둘이도 함께 잘 나오거든 benefit은 이 혜택을 뜻한 명사고 beneficial이 얘가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의 명사가 beneficial이 이런 단어 자 이것도 구별 문제 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10번 넘어갈게요 110번 문제는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결정적 단서를 여기 투부정사를 이용했는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준비할 때는 투부정사 이걸 단서로 사실은 출제한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에네란데스라는 사람이 다양한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자레인지잖아 이런 전자레인지 다양한 그런 전자레인지들의 비용을 비교를 했어요 자 잘 보세요 다양한 전자레인지 비용을 가격 이런 것들 비교를 했다 그럼 이미 자기가 구매하려고 마음에 든 이거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이 가격대를 다 비교를 해본 거야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야 될 블랭크 1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this는 이것이잖아 이것을 구매해야 될 이것을 결정하면 말이 좀 이상해 뭔가 말이 이상해 그죠?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 봐도 문법적인 경우를 또 챙겨보자면 this는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도 있어요 지시 형용사 this는 가산 단수,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를 구매주는데 이건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을 구매하다 이건 말이 이상하지 그리고 언어더는 막연히 또 다른 하나를 구매하다 그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첨에 하나 막연히 하나 원인데 막연히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할 때 언어더인데 언어더도 물론 얘가 부정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 형용사일 땐 그 뒤에 가산 단수 명사를 꾸며주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는 막연히 또 다른 하나를 구매하기 위한 결정을 하다 이건 또 말이 또 이상해 근데 여기 that 얘는 또 쓰임 자체가 지시 대명사도 있고 지시 형용사도 있는데 지시 형용사일 때도 역시 얘도 가산 단수 또는 불가산 명사 물론 얘는 that은 명사들 접속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는데 어쨌든 지시 형용사 저것을 구매를 하다 저거 구매할 저것을 결정하다 이것도 말이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위치를 보자면 위치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가 있는데 의문 대명사일 때는 무엇 또는 어떤 것이고 겉,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일 때는 얘가 명사 계열을 꾸며주고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리고 이 위치를 쓸 때는 어떤 선택의 범위나 종류가 한정되어 있을 때 위치를 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위치, 의문사는요 뒤에 주호동사 저를 이끌기도 하지만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하기도 해요 의문사, 투부정사 구조를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여기는 딱 위치 원 투 마이라고 해서 비교했던, 가격을 비교했던 여러 전자레인지가 있겠지 그 중에 하나, 어떤 선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때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위치, 의문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에르난데스 이 사람이 우리 다양한 전자레인지 비용을 비교를 했어요 또 결정하기 위해서 그 뒤에 구매할 어떤 것을 구매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완벽하네요 완벽하네요 의미, 그리고 뭐 뒤에 투부정사 쓰임까지 완벽하게 정답은 위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추가 포인트로 various 얘는요 무조건 뒤에 가산복스만 꾸며주거든 그래서 우리 various는 영역사전 definition 자체가 more than a few 그래서 가산복스만 꾸며주는데 여기도 마이크로웨입스, 가산복스 형태 왔어요 그리고 determine 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decide, 결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discover, 알아내다, 발견하다 여기서도 구매할 어떤 것을 구매할지를 결정하다 라는 그런 decide의 의미로 사용됐는데 솔직히 determine은 토익에서 discover의 의미로도 즉 발견하다, 알아내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출제되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1번 넘어갈게요 111번은 부사 어이 문제인데 자, 우리 어떤 회사가 완벽한 어떤 백업을 완전한 백업을 만듭니다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백업을 만드는데 보안상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보안 안전상의 어떤 목적으로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완벽한 완전한 백업을 만드는데 이 크레이처라는 동사를 꾸며준 앞에 부사 어이 문제로 일단 fairly 하면 상당히 꽤 또는 공정하게 그리고 recently 얘는 여기서 들어갈 수 없는 게 여기 c가 지금 현재잖아 recently 최근에 얘는 보통 현재 완료 또는 과거지랑 함께 쓰기 때문에 문법상 바로 탈락이에요 그리고 periodically 얘는 주기적으로 그리고 approximately 얘는 대략인데 보통 대략의 approximately는 숫자 표현하고 함께 사용됩니다 대략 얼마 여기서는 여러분들 모든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의 완전한 백업을 주기적으로 만든다 백업 자료를 주기적으로 만든다 주기적으로 만든다가 자연스럽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periodically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포인트로 근데 우리 complete 여기 보세요 complete 얘가 백업 명사를 꾸며준 앞에 형용사 자리에 지금 쓰였는데 complete은 형용사 동사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형용사일 때도 명사 꾸며줄 때는 완전한 완벽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완전한 완벽한 백업이에요 그리고 보호로 예를 들면 비동사 다음에 complete 보호로 사용될 때는 그때는 완료된 finished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omplete이 동사일 때도 이게 완료하다 뜻도 있지만 작성 기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떤 정시가 그 뒤에 고객들의 블랭크 트러스트를 트러스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녀의 예리한 시각 그리고 직업 윤리, 그녀의 직업 윤리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트러스트를 얻었을까 여기는 트러스트 명사를 꾸며주는 앞자리 형용사 자리인데 바로 여기는 complete 자체가 동사도 있지만 이 자체가 형용사로 명사 꾸며줄 때는 뜻이 뭐라고? 완전한, 완벽한, 완벽한 어떤 완전한 신뢰를 얻었다 정답이 C번 되는 문제예요 그럼 보사 안 되고 ing 이게 분사로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하더라도 complete이 분사일 때는 동사 그 의미 자체를 봤을 때 완료하다 또는 기입 작성하다 그럼 완료하는 기입 작성하는 신뢰는 말이 안 되니까 얘는 탈락되고 그리고 completed에는 동사 complete에서 PP로 만들어져서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 올 수는 있어요 문법상 근데 얘는 기입 작성된 또는 완료된 그럼 여기 역시 트러스트를 꾸며줄 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ompleted 얘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게 명사 앞에 꾸며줄 때 그 꾸밈 받는 명사가 어떤 양식 이런 것들일 때 예를 들면 rebate form이라고 할게요 어떤 form 양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양식을 꾸며줄 때는 완료된 양식이라기보다는 기입 작성된 양식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그래서 우리 양식 계열의 신청서 우리 애플리케이션 또는 form 어떤 양식 이런 게 나올 때는 그때는 앞에서 completed 선택지 나오면 작성된 양식 신청서 이렇게 해석되면 그냥 completed 고를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omplete은 명사 앞에 꾸며주는 자리에서는 완전한 완벽한 그리고 completed 얘가 명사 꾸며줄 때는 물론 완료된 이라는 뜻도 있고 기입 작성된 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우리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에 이 둘이 같이 나올 때는 의미해석을 꼭 해서 문제를 풀자 당부 부탁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12번 갈게요 112번 문제는 오늘 아까 설명했던 포인트가 또 나왔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링고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회사의 직원이 설명할 겁니다 트랜슬레이션 애플리케이션 번역 앱의 다양한 블랭크를 설명할 거다 라고 할 때 various 바로 뒤에는 명사 올 자리 우리 명사는 여기 선택지에서 user는 명사 사용자고 그리고 여러분들 use는 동사일 때 use 사용하다 그리고 use라는 명사일 때는 사용 또는 용도인데 various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more than a few 개념이라서 그 뒤에 명사가 무조건 가산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가 복수명사 형태를 띄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내용도 번역 앱의 다양한 용도 용도를 설명할 것이다 정답은 David 되겠습니다 various 가산복수 잊지 마세요 자 계속 이어서 추가 포인트로 explain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용도 various uses 이렇게 명사가 지금 뒤에 나왔는데 네 명사를 설명하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대절 예를 설명하다 explain 대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왜 뭐 한지를 설명하다 explain 타 동사는 의문사절 명사절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explain이 중요한 건 대절을 취할 때는 대절을 설명하다 대절이 바로 오고 사람 대절 구조는 절대로 안 됩니다 explain은 사용식 구조로 누구 누구에게 대절을 설명하다 이렇게는 못 쓴다라는 거 만약에 사람을 쓰고 싶잖아 대절을 함께 했을 때 그때는 explain to 사람 대절 구조 이런 형태를 써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대절은 바로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explain 대절 목적을 취할 때 사람 대절 구조는 안 된다고 했잖아 대신 사람 앞에 to가 오면 결국 전사담의 to 사람 목적은 일종의 부사고 수식어 거품 그래서 우리 explain to 사람 대절 구조는 또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토익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바로 컨설턴트가 우리한테 대절 이하를 우리가 우리 인슈런스 커버 이 보험의 어떤 보상 범위 이거를 우리가 늘려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어드바이지 조언했다 이 어드바이지는 사람 대절 구조가 성립 가능하거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설명했다 우리한테 이거 대절 이하를 설명했어요 말은 될 것처럼 해석이 되더라도 explain 자체가 사람 대절 구조를 바로 취할 수는 없다 explain은 대절을 바로 취하든지 사람을 함께 대절과 표현하고 싶다면 to 사람 대절 구조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오답이라고 계속 이어서 113번 넘어갈게요 우리 113번 문제는 자 아보 파이낸셜이라는 어떤 회사의 상담료가 expensive 비쌉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그런데 여기는 다른 투자 자문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심지어 그런데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 even이라는 표현을 함께 보자면 여기 much even bar 또는 still or not 그리고 여러분들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게 considerably 또는 significantly 이런 표현들이 er 또는 more 이런 비교극 강조로 사용되거든 그죠? 물론 much는 최상급 강조도 기능을 하는데 어쨌든 much even bar still or not 그리고 considerably 그리고 significantly 얘가 비교극 강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이분이 앞에 쓰여있고 그 다음에 아보 파이낸셜이라는 특정 회사의 상담료하고 다른 투자 자문 회사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라서 이 회사의 상담료가 심지어 비싸지만 비싸지만 심지어 다른 투자 자문 회사의 우리 데이는 바로 여기 상담료를 이렇게 데이로 받아준 거거든 이 상담료는 심지어 더 비싸다 라고 해서 여기는 비교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고 이분 때문에 비교급 표현이 오는게 맞습니다 그 정답은 David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어드바이저리 중요한 단어 한번 공부할까요? 어드바이저리는요 형용사 자문의 얘는요 자문의 형용사로 뭐 예를 들면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또는 보드라고 해서 자문위원회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이 자문의 형용사 이 어드바이저리는 어드바이저블 이 단어랑 형용사 자리에 둘이 함께 구별 문제 잘 나오는데 이 어드바이저블 얘는 바람직한 바람직한 이라는 뜻의 표현인데 얘는 이렇게 또 많이 써요 이리즈 어드바이저블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이 자리에 정답 처리된 문제로 많이 출제합니다 이 자리 이 구조에서 어드바이저블 어드바이저리 같이 나와서 이 어드바이저블 정답 많이 하거든 바람직하다 투부정사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얘는 형용사 할 때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드바이저리가 작년에 명사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명사 어드바이저리에는 경보 또는 주의보 unofficial warning이에요 그리고 경보주의보의 어드바이저리에는 가산명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드바이저 얘는 조언자 사람이니까 가산 그리고 어드바이스 충고 조언 얘는 또 불가산명사 함께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우리 주어가 제공합니다 도움이 되는 빈칸 명사를 그 뒤에 긍정적 그리고 효과적인 채용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블랭크를 제공한다 근데 여기는 헬프루의 고민 받는 명사자리 그래서 우리 명사 형태 아닌 데이비드 탈락시키고 그럼 3개 명사 중에서 가는데 물론 해석상 갈 수도 있겠지만 이 3개 명사 끝에 S가 안 붙어 있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관사가 없잖아 그럼 여기 빈칸 명사는 무슨 명사 필요하다? 불가산명사 필요합니다 불가산명사 필요하니까 어드바이저랑 어드바이저리 얘들은 명사일 때 가산밖에 없거든 그럼 이건 해석을 떠나서 바로 B번하고 C번은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드바이스가 불가산명사로 조언 여기는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제공한다 완벽합니다 정답은 바로 A번 자 계속 이어서 114번 갈게요 114번 문제는요 지금 선택지 보니까 접속사 전사들이 막 함께 섞여 있는데 자 D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프린터 명사 그 다음에 워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동사일 때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도 있는데 명사라면 이게 복합명사로 빈가는 전치사 자리가 되겠고 동사면 프린터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 그럼 여기 주어 동사 이거는 접속사 기능도 가능하고 사실 여기는 전치사 그 다음에 접속사 기능 다 고려할 수 있거든 해석도 같이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주어진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디스파이슨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스는 부사일 때 아직 그리고 얘가 등이 접속사가 있거든 그러나 하지만 벗과 똑같은 근데 보통 파트 5에서 문두에 등이 접사는 올 수 없어요 왜냐면 앞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 파트 5 문제 풀 때 문두에 빈칸 나오면 등이 접사 그리고 엔드 그리고 그러나의 벗 그 다음에 뭐 옛 그 다음에 그래서 쏘 이런 것들은 그냥 오답 버리면 됩니다 식스는 앞에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더라도 파트 5는 이렇게 버리면 돼요 자 옛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븐도는 접속사로 비록 뭐만 할지라도 그리고 온리이프는 접속사로 오직 뭐만 하는 경우에만 이럴 때 쓰는데 자 여기는 전치책 내용까지 읽어봤을 때 원 프린터가 비록 원래 있던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할지라도 작동하더라도 이 사람이 프린터를 선호합니다 더 고급 사양을 갖춘 원 프린터를 구매하는 걸 선호한다 여기는 우리 프린터가 작동하다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이 WORKS가 동사로 쓰인 걸로 보시고 주어동사에 그는 접속사 자리인데 해석을 했을 때 비록 원래 프린터가 작동 이렇게 제대로 작동할지라도 더 고급 사양의 프린터를 구매를 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바로 비록 뭐만 할지라도 이본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5의 맨 마지막 115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15번 문제는 비동사 워즈 뒤에 보호가 필요해 명사 등 형용사 보호가 필요한데 쏘가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품사 형용사 보호가 필요합니다 선택지 중에서 여기 A번 명사고 이비용태 그 다음 부사 얘들은 다 탈락되고 형용사 퍼스웨이시브 얘가 설득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고 빈칸에 딱 넣었을 때 바로 새로운 수입 모델의 어떤 그 아기먼트 논쟁이 쏘 퍼스웨이시브 설득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 위원의 모든 사람이 그걸 찬성하는 어떤 표를 던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인하는 어떤 표를 우리 행사한 거지 여기는 형용사 자리에 퍼스웨이시브 정답 10번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형용사 자리인데 퍼스웨이시브랑 퍼스웨이딩이 함께 나왔던 문제가 있어서 그걸 풀기 전에 동사 퍼스웨이드는 타동사밖에 없다라는 거 누군가를 선택하다라고 할 때 퍼스웨이드라는 동사는 타동사밖에 없거든 그럼 잘 보세요 이 문제 여기는 본탓이라는 동료들이 매우 블랭크 해왔다 바로 그 뒤에 점진적인 어떤 출시 이게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요인 요소 이런 것들을 아이덴티파잉 하는데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필요한데 퍼스웨이시브 여기에 넣게 되면 설득력이 있어 왔다 이건 완벽해요 정답은 바로 A번 앞에 거 퍼스웨이시브가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여기 ING가 올 때는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올 때는 원래 동사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퍼스웨이드는 동사일 때 타동사밖에 없거든 그럼 비 ING도 능동태 구조라면 바로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명사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근데 목적 없이 IN ING로 바로 연결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비동사 다음에 퍼스웨이시브 퍼스웨이딩 함께 나오면 빨리 뒤에 보시고 뒤에 목적어 이게 따로 없다면 퍼스웨이시브 고르시면 된다 강조하겠습니다 여기 정답 퍼스웨이시브 이게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115번까지 파트 5 모두 다 정리했고 조금 쉬었다가 8,6 연결해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6 두 개 지문 여덟 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메일 양식으로 제시되었는데 상단 서브젝트는 무조건 먼저 봐야 됩니다 봤더니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우리 퍼포먼스는 성과 실적이란 뜻도 있고 공연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냐 바로 밑에 어테치먼트 첨부 문서의 송리스트 노래 목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퍼포먼스는 성과 실적이란 의미보다는 공연이란 뜻으로 우리 알고 우리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공연을 주제로 쓴 이메일인데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There has been a change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투 더 블랭크에 그 뒤에 토요일 세러데이의 어떤 명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116번 문제는 첫 문제 명사 어휘 문제인데 주어진 단어 뜻을 볼게요 컴피티션 하면 경쟁이란 뜻도 있고 경쟁 상대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오케이션 얘는 특정일이 발생하는 때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얘가 스페셜 이벤트 특별 행사의 뜻도 있어요 오케이션이 특별 행사란 뜻으로도 작년에도 명사 어휘 문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주제나 문제 사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커스티문 의상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자 여기는 컨텍스트 문맥을 봐야 되는 역시 문맥상의 어휘 문제인데 그 뒤에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푸시백은 연기하는 건데 우리가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회사 파티 회사 파티의 시작을 오후 8시로 연기해야만 했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왔는데 근데 여기는 파티라는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 일종의 파티는 행사잖아 여기는 행사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시간을 뒤로 미루는 이 행사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행사를 뜻한 편으로 정답은 바로 오케이션으로 가면 되는데 자 우리 이 행사를 뜻한 편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행사 관련된 명사는요 토익에서 오케이션 스페셜 이벤트의 의미로 오케이션 그리고 펑션이란 단어가 기능이란 뜻도 있지만 소셜 이벤트 뜻이 있거든 이것도 사교적 모임의 어떤 행사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기퇴계 펑션이 행사라는 의미로 또 명사 의무지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대표 단어지 이 셀러브레이션이 a party or special event 그죠? 어떤 행사 이런 것들 그리고 뱅킷함이 여러분들 식사를 우리 함께하는 어떤 그런 행사 뭐 연애 또는 만찬 뱅킷도 있고 그 다음에 파리나 이벤트는 기본 단어들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들은 세븐에서 우리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이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식스 문제도 명사 의문제 이런 데에서 다른 단어를 단소로 해서 그 우리 명사 의문제로 나오니까 여기도 파티를 단소로 해서 오케이션으로 가져가는 문제 우리 동의어 관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게 좋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잘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117번 알맞은 문장 고르기인데 자 이제 행사를 오후 8시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 생각합니까 당신이 당신 공연을 한 시간 늦게 우리 회사 파티를 오후 8시로 이렇게 연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회사 파티 행사에 어떤 퍼포먼스를 할 건데 근데 그 공연을 상대방한테 9시 30분 오후 9시 30분으로 1시간 늦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행사 우리 회사 파티를 8시로 시작해서 원래 공연이 8시 반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나봐 근데 그걸 1시간 뒤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If possible 가능하면 I would like, would like는 일종의 want지 원하는 것 당신 DJ가 3시간 길이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 Set to Remain이니까 대기 상태 계속 있는 거 즉 계속해서 3시간 이렇게 1시간 늦게 시작하지만 원래 예정되었던 그 3시간 길이로 해 줄 수 있겠니? 그걸 원한다라고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 알맞은 문장 고르기고 그 다음 문장은 저는 또한 우리 노래 요청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직원들이 듣고 싶은 노래 목록이 있나 봐 이걸 첨부해서 이 공연을 하는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자 우리 앞에는 DJ가 3시간 길이 분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노래 목록도 첨부를 해서 보냈고 그럼 여기는 이제 행사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A번 여기는 제너럴 퍼블릭 일반인들이 당신은 현재 투어 날짜 이거를 알지 못한다 Be aware of는 뭐뭐를 알다 표현이에요 그죠? 알지 못한다 날씨 있으니까 뭐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B번은 당신은 그 모두를 리스트 목록을 만들 때 그 모두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리스트가 뒤에 또한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되면서 뒤에 리스트를 이렇게 첨부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앞에 리스트를 먼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C번은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다른 DJ를 원하면 저한테 연락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뭐뭐하는 걸 주저하다라고 할 때 hesitate to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be hesitant to 부정사를 쓰는데 여기서 hesitant 이거 형용사 채워준 문제 토익이 엄청 좋아해요 뭐뭐하는 걸 주저하다 be hesitant to 부정사 또는 hesitate to 부정사 이렇게 어쨌든 다른 DJ를 원하면 저한테 연락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행사 회사 입장에서 여기 상대방 우리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이 사람한테 컨택을 하면서 다른 DJ를 원하면 그 여기 행사는 상대방이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해주는 건데 이 회사 입장에서 다른 DJ이 원하면 이 DJ를 우리 뭐 이렇게 선정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런 이 키는 상대방 그 공연을 담당하는 쪽에서 이렇게 DJ를 우리 섭외해서 그리고 DJ를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데이비드는 그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셀러브레이션 있잖아요 이거를 keep going 그죠? 오랫동안 오랫동안 계속 유진을 하는 걸 도와줄 거다 즉 원래 우리 예정되었던 뭐 이렇게 공연 이게 행사가 1시간 뒤늦게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연기가 되었잖아 근데 3시간 길이 그 분량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있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이제 그걸 원한다라고 앞에 would like로 표현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3시간 정도로 이렇게 있어주면 바로 우리 그 행사가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이거를 도와줄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흐름상 117번 문장 데이비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앞에 노래 목록을 첨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antastic 할 거다 만일 당신이 incorporate라는 단어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 얘는 add나 include의 뜻이 있는데 포함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최소 최소 three of blank를 당신 세트에 포함할 수 있다면 fantastic 할 거다 노래 목록을 이렇게 쭉 요청 목록을 보내준 거야 회사가 이 공연을 담당하는 그 담당하는 그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 노래 우리 목록 있잖아요 요청 목록 그 중에서 최소 최소 세 곡 정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fantastic 할 거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앞에 그 노래 목록들 있잖아요 request, song request 이 중에서 세 곡 정도 그래서 여기는 song request 를 받아주는 여기는 뭐로 갈까 doge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안됩니다 여기는 정답 데이비드 자 그 다음에 여기 nlist 있지 얘는 숫자 앞에서 최소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nlist 숫자 보통은 숫자 앞에서 nlist를 통으로 덩어리로 채워준 문제로 출제를 한다라는 거 자 계속 이어서 119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loop forward 2가 나왔는데 loop forward 2에서 이 2가 품사 뭘까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보통 ing 형태를 취하면서 워마기를 기대 고대하다 loop forward 2 정기투익은 2 다음에 여기 ing를 채워준 문제도 문법적으로 출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loop 다음에 forward를 채워줬던 문제도 출제된 적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그래서 loop forward 2에서 2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로 hearing c번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 우리 hearing from에서 hear from이 누구로부터 소식을 듣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당신으로부터 소식 이걸 듣기를 기대 고대합니다 질문할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즉 이렇게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앞에 언급을 했으니까 바로 컨택을 해달라 이런 뉘앙스로 쓴 문장이었어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마지막 지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지문은 article입니다 자 우리 article에서 우리 Celtics라는 업체가 새로운 라이드를 테이크스한다 라는 주제로 쓴 글인데 자 우리 처음에 1월 19일차 기사의 작성 날짜가 언급되었습니다 자 자동차 제조업체인 Celtics가 발표했습니다 몇 변경사항을 그 뒤에 lower than expected earnings는 예상보다도 낮은 그런 earnings 일종의 수익이 있지 요거를 공개하고 난 후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퍼포먼스가 실적이 최근에 우리 출시된 전기차 모델인 프로루나라는 어떤 전기차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실적이 has fallen short of expectations에서 fall short of는 뭐뭐시 부족하다 또는 뭐뭐에 미치지 못하다 이 뜻이 있거든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던 거야 실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새로 출시된 전기차 모델 이게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나 봐 그래서 우리 실적이 예상치 하회 그죠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 120번 알맞은 문장 고르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회사는 희망했었다 바로 프로루나라는 이 전기차 모델이 신규 고객들을 투셀틱스라는 이 자동차 회사로 끌어들일 거라고 희망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121번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이 it appears 그런데 여기는 그 뒤에 주호동사 관계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it appears that that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wall-up persuaded 설득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 판매가 많이 안 되었으니까 실적이 예상치에 우리 못 미쳤던 거지 자 어쨌든 여기는 120번 어떤 문장을 채울까 앞에 이 실적이 예상보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으로 많은 그런 세미트럭스랑 그 다음에 컨버터블 이런 차량들이 판매되었다 그냥 생뚱맞죠 전기차 모델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세미트럭스랑 그 다음에 컨버터블 이런 차량 모델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 여기 흐름상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그 다음에 B번은 그 보고서는 금요일에 At the latest라는 표현 있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At the latest에는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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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으로 전기통은 At the latest를 통째로 쳐줬던 문제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늦어도 금요일에는 제출되어야 된다 보고서 얘기가 따로 없었는데 그 다음에 C번 이것이 수입의 드라마틱 엄청난 그런 감소 이걸 초래했었다 즉 여기는 실적 자체가 이 특정 전기차 모델의 실적이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전체 이 기업의 이 자동차 셀틱스 자동차 회사의 어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수입 있잖아 여기에 엄청난 하락을 초래했었다 예상치 못 미쳤으니까 바로 여기 수입의 엄청난 감소를 초래했었다 이게 흐름상 적절합니다 데이비드는 그 부서가 바로 같은 팀에 의해서 4월 1년 동안 그 부서는 같은 팀이 이끌었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답은 바로 C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21번은 연결은 문제인데 자 회사는 희망했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야 신규 고객들을 바로 셀틱스 이 회사로 끌어들이는 이걸 희망했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펄스웨이드 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내용이니까 여기 121번은 뭐로 연결할까 For example 얘는 예를 들면 예시 표현에 해당되는 내용이 뒤에 와야 됩니다 However 그러나 반대된 내용을 이어줄 때 쓰고 Accordingly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1번 뜻은 바로 As a result of something 그 결과로 또는 In a way there is a struggle for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맞게 맞춰 그런 의미 그리고 Additionally 얘는 추가적으로 뭔가 추가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데 자 우리 앞에 희망했던 내용이 이 전기차 새로운 모델이 신규 고객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희망했었다 그러나 하지만 하지만 소비자들은 펄스웨이드 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된 내용으로 이어지는 여기는 접속 부사 트랜지션 월드는 바로 하우에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122번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셀틱스의 가장 큰 경쟁 업체인 준토라는 이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탑스팟을 시장에서 시장 점유를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거야 Hence 그러므로 회사의 어프로치 접근법은 바로 프로루나 이거를 마케팅 판매하는 이 회사의 접근법이 2월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 빈칸 동사를 채우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접근법 콤마 다음에 회사의 접근법 어프로치가 좋고 여기 동사 자리야 선택지 모두 동사인데 가만 보니까 수일치에서 탈락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능수동을 따졌을 때 A번하고 B번은 둘 다 능동태야 그리고 C번 데비드는 둘 다 수동태입니다 현재 뒤에 목적 없고 접근법은 얼터가 변경하다인데 우리 얼터 변경하다는데 현재 뒤에 목적 없고 접근법 변경되다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 동사는 수동태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능동태 A번하고 B번 탈락이야 그리고 C번하고 데비드는 시세를 다져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헨스 있지 그런 이유로 그것 때문에 우리 그럼으로 그 정도 뉘앙스로 해석하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는 시세를 과거로 볼 거냐 미래로 볼 거냐 근데 여기는 2월부터 시작해서 2월이 언제냐 아까 제가 기사문 처음 볼 때 시작할 때 1월 19일 기사 작성 날짜를 1월 19일이라고 했잖아 그럼 1월 19일에 작성된 기사 기준으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은 미래 시점에 해당되니까 바로 회사 접근법이 2월부터 변경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세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데이비드 기사문에서 시세 문제 나오면 앞에 상단에 기사 날짜가 혹시 적혀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가 많으니까 그 날짜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23번 문제는 우리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 한 명의 후보자는 홀리 소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여기 마케팅 담당 부서장인 카렌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을 후임하는 새롭게 블랭크된 이 명사 이 사람이야 우리 아웃고잉 얘가 뜻이 뭐예요 아웃고잉은 외향적인 이란 뜻으로 사교적인 이란 뜻으로 토익의 어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아웃고잉 자체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임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떠나는 나가는 이란 뜻도 있는데 어쨌든 토익은 1번, 2번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테이마는 바로 테이마는 마케팅 부서장을 투 리플레이스,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기서 선택지 모두 PP 최근에 PP된 그런 여기 홀리 요사람이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할 한 명의 후보자인 거야 리자인은 사임하다 동사로 정리를 하자면 리자인은 사임하다 어텐들은 참석하다 그리고 어컴퍼니는 동반하다 그리고 하이어는 고용하다인데 자 여기 내용상 최근에 고용된 바로 어떤 테이마는 마케팅 부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후임하기 위해서 최근에 고용된 홀리 서머스라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한 명의 후보자이다 라는 내용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데이비드 하이올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123번까지 문제를 다 다뤄봤습니다 파트 5, 6 제가 추가로 알려드린 이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번 2월 달에 또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 점수 잡는 해커스